청계산에서 왔다! 이대를 이어온 그 맛의 비법 그대로! 청계산! 고향집 묵은지 돼지고기 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푹 물은 묵은지랑 돼지고기랑 한입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완전 밥도두예요, 밥도두 이거. 이대를 이어온 고기 숙성의 비법! 얼개수이 통마늘! 한식 메주를 넣어 참내를 없애고 숙성하여 탄생! 쫄깃쫄깃 식감 살아난 돼지고기! 옛 전통방식 재연! 오랜 기간 숙성한 100% 국내산 묵은지! 깊고 진하게 우려낸 양치육수의 묵은지 돼지고기! 100% 국내산! 느타리버섯의 향미까지! 감자, 양파, 대파, 홍고추! 갖은 채소를 더해! 깊고 진한 맛에!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우와! 음!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야들야들 매치고기를 묵은지에 말아드시면 여기가 천국! 김치찜에 달걀찜 곁들이면 환상의 맛! 국물에 밥볶아! 김가루 뿌려드시면 어느새 다 먹었네! 음! 애미야! 묵은지가 완전 진짜다! 진짜! 국물에 살이 넣으면 돼지고기 묵은지 전골! 두부 짐하게 넣어주면 돼지고기 두부짐! 아빠도 엄마도 어르신도 아이들도 모두 묵은지 돼지고기 찜으로 한 그릇 뚝딱! 아! 청계산 그 집! 역시 맛집! 명성 그대로네요! 직접 방문해서 먹던 인기 메뉴! 그대로를 집에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의 맛! 청계산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3패! 약 12인분! 이 모두를 다 기적적가! 39,800원에! 2세트! 약 24인분 구매시 만원 할인 찬스까지 더! 매장가와 비교도 안되는 가격!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청계산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청계산에서 왔다! 2대를 이용 그 맛의 비법 그대로! 청계산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이렇게 맛있는 묵은지는 내 생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조죠! 원조! 이야! 내 거다! 묵은지 돼지찜! 최고! 2대를 이어온 고기 숙성의 비법! 얼개수의 통마늘! 한식 매주를 넣어 참매를 없애고 숙성하여 탄생! 식감 살아난 돼지고기! 오랜 기간 숙성한 100% 국내산 묵은지! 깊고 진하게 우려낸 양치 육수의 묵은지 돼지고기! 100% 국내산 느타리버섯의 향미까지! 같은 채소를 더해 깊고 진한 맛의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묵은지에 돼지고기가 아주아주 푸짐해요! 묵은지 돼지고기 한 점! 밥에 올려 꿀떡꿀떡! 살살 녹아드는 부드러운 돼지고기! 고기만 따로 드신 후 감자랑 고등어 넣어! 묵은지 감자! 고등어 조림도 굿! 일부러 청계산까지 찾아가서도 먹는데 이젠 집에서 훨씬 싸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붓고 끓이거나 태우면 되는 초간편 묵은지 돼지고기 찜! 직접 방문해서 먹던 인기 메뉴! 그대로를 집에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의 맛! 청계산!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3패! 약 12인분! 이 모두를 다 기적적가! 39,800원에! 2세트! 약 24인분 구매시 만원 할인 찬스까지 더! 매장가와 비교도 안되는 가격!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청계산! 고향침묵은지 돼지고기 찜! 돼지고기 살이 엄청 많아요! 제대로 된 묵은지니까! 살살 녹아요 녹아! 식구들 모두 너무 좋아해요! 아빠도 엄마도 어르신도 아이들도 모두 묵은지 돼지고기 찜으로! 한 그릇 뚝딱! 지금 빨리 즐겨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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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